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두 번째죠. 오늘 정치 높임 꼭지인데요. 가자지구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보도가 됐는지. 서방권에서는 지금 친주의가 계속 격화되고 있죠. 심지어 미국도.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악화되고 있는 반이스라엘 여론에 약간 불을 끼얹는 기름을 더 갖다 붓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가자지구 병원에서. 피해자 숫자보다는 상징성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서구권이나 엘스는 보도가 거의 안 된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의 보도가 안 됐을 걸로 짐작이 되는 아랍권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미팅이. 그거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자 그럼 먼저 병원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BBC에서 방송을 했어요. 계속 생방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이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날 영국에서 지금 서방권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심지어 이집트마저도 이슬람권인 반이스라엘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이스라엘 총리이자 예전에 합동참모총장까지 했던 바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이론이 너무 좋지 않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틀어막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건데 대중의 이론은 돌아섰다. 일주일이 지나면 결국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럽의 지도자들마저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2주일 정도 있으면 미국과의 갈등이 표멘화될 것이다. 지금 내 딴 양호가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도상에서 이 병원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BBC가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실어 날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WHO가 가자지구 주요 병원 중에 한 군데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는 지금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큰 병원인 것 같아요. 환자가 현재 2천 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2주일, 1, 2주일 전에 아랄리 병원, 역시 가자지구, 중부 정도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 서열군의 폭격이 떨어져서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이 사건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면 그때 그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그 병원, 아랄리 병원의 폭격도 이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의한 것이었다. 의도적인 것일 수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 계속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서 난폭함을 통해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를 떠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작전의 기본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절실한 피로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이하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복잡한 게 좀 얽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사진이 돌아서 많은 서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사진이 돌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자지구에 있는 알시파 병원이라는 곳인데 이 내용을 보면 신생아실이 문을 닫았다. 뭐냐, 전기가 끊겼다. 전기는 전기수도, 의약품 다 끊어진 건 알고 계실 거고 거기다가 연료 공급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발전기까지, 발전기마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기마저, 전기가 없어진 거죠, 전혀. 그래서 신생아들이 보통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항온, 항섭이 유지되는 곳이죠. 거기가 더 이상 이제는 불편하게 됐기 때문에 항온, 항섭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뚜껑을 닫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꺼내놓은 거예요, 아가들을. 지금 이렇게. 이쪽에 지금 7, 저쪽에 한 5, 6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어떤 미숙아로 나온 아이들이 이런 인큐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죠. 3명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실이 지금 닫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그거를 하마스가 다 가져간다. 하마스가 군용으로 쓴다. 그래서 못 준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이 병원 주변으로 이스라엘 군도 지금 진주를 해서 가자지구 북부를 포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주변에도. 또 이스라엘 군이 주장하는 것은 이 병원에 대해서 이런 연료 공급을 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하에 하마스의 주요 기지가 있다. 핵심 기지가 있다. 그래서 뭐랄까 인적인 장막을 치고 있다. 병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방송 내용을 보면 이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전혀 그런 거 없다. 하마스도 부인했어요. 하마스도 부인하고 병원도 부인하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잠깐 휴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아니면 얘기가 이미 이스라엘 군의 작전 역량 속에 있을 수도 몰라요.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이 와라 병원에. 뒤져봐라 뭐가 있는지. 그리고 뒤져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공급을 해라. 병원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명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마스가 지금 가자지구의 거점을 한 군데만 만들어놨겠습니까? 점조지구로 수없이 만들어놨겠죠. 여기저기 비축물자를 쌓아놨겠죠. 그것들이 상징하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게. 그래서 병원에 오는 연료를 채간다. 이럴 가능성은 낫다고 보고 이 밑에다가 그들의 핵심 기지를 하나 건설한다. 핵심 본부가 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고 하루하루마다 옛날에 베트콩에 호치민이 그랬죠. 옛날에 바꾸다니죠. 기지가 여러 군데죠. 그러면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 위치는 저 위의 가자시티예요. 거기 있으니까 지금 객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봤으면 대충 이스라엘의 포위망이 형성된 지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오죠. 현재 환자가 2천 명 정도 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끔 인용을 드리는 알렉산더 머큐리스 영국에 있는 국제법 변호사죠. 이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하마스가 전쟁이라는 것, 전쟁 범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끝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반대 우리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우리한테 무자비한 피해를 상징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좀 있고 그 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의 분단 체계에서 그런 걸 계속 고조화해왔기 때문에 그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국제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문화적인 면에서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늙고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정. 사람 사이에 그럴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균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되새겨보게 돼 있어요. 전쟁? 전쟁이면 모든 게 다 죽는 거지. 거기에 인정사적이 없는 거야. 전쟁을 하기로만 마음 먹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남북 간에 전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한테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하고 또 우리가 북한 참수 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해방시키겠다. 북한의 머리만 돌려내면 나무리는 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 그러면 개성, 원산, 평양을 포함한 전 북한이 과자 지구화 되겠죠.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만 딱 쭉 잘라낸다고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후속 작전은 지금 이스라엘이 과자 지구에서 하는 작전이랑 비슷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아직 그 부분을 다듬을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워낙 쫓기니까. 압박을 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서구의 지금 시각으로 봐서는 전부 다 전쟁 범죄라는 거예요. 하마스가 병원 밑에다가 기지를 마냥 만들었다면 그것도 전쟁 범죄다. 그리고 밑에 하마스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기록으로 다 남아져 있으니까. 나중에 전쟁이 어느 쪽으로 유리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 병원 밑에 뭐가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성립한다. 그런데 그 밑에 하마스의 주요 기지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주장처럼. 그럼 하마스의 전쟁 범죄도 성립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전 세계의 이론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이론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 간의 쌍방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끔 말로 내뱉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양측이 취한다. 전 세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몇몇 장관 넷단 향으로 흠악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장관 중에 하나는 이란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란을 핵 공격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오른쪽은 하마스 지도자고 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해제블라가 긴장이 강화되고 있죠. 해제블라가 레바논을 전쟁으로 끌어들인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실수를 범한다면 첫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대상은 레바논 시민이 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희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구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행하는 것을 베이루도 해도 할 수 있다. 민간인의 의도적 살상을 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병원을 공격해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고 또 신생아실에서 전기를 끊어서 신생아가 죽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의도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네탄야오와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행하는 것과 일치가 있다. 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고 인정이 되면 전쟁 범죄가 된다는 거죠. 전쟁 범죄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적 이거는 도가 지나친 발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스로를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탄야오 정권이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숨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숨이 죽으면 그들의 수명도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불꽃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까지 돌아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들까지 이런 강력한 의지를 분노를 발산하면서 버티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향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범죄 행위로 연결되는 거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이 안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총리를 했던 이스라엘의 발악이 그랬죠. 일주일 있으면 유럽 정부들이 유럽의 여론을 못 이기고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첫 번째 케이스 나왔잖아요. 11월 11일. 유럽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뜻에 반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을 옮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나토 주요국 중에서 프랑스죠. 마크론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돈 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장 휴전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멈춰야 되고 지금 여기에는 휴전이 단어가 명시적으로 안 나왔지만 앞뒤 휴전을 언급하고 다른 보도에서 그게 언급이 나옵니다. 좀 지나면 결국은 영국 총리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독일 총리도 못 견디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독일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에 영국에서도 30만 명의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 50만 명의 시위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템스강 다리 위에서 이거 보시면 경찰 추산 30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시위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100만 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만과 30만 그 사이 어디 있겠죠? 이론이 엄청나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보도들이 예기적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자 이거 볼게요. 이제서는 미국이 지금 엄청난 외교적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너 내년 재선에 나올 꿈도 꾸지 마. 재선 꿈도 꾸지 마. 아예 나오질 마. 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허언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엊그제 사우디에서 리아드에서 전세계 아랍권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다 모여서 가자지구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서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됐을 리가 없겠죠. 이 사진 보세요. 이란하고 사우디의 정상이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미국의 계획대로라면 왼쪽이 이란 정상인데 이란 대통령인데 저 자리에 내다냐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죠. 내다냐고의 불장난으로 그런데 그런 내다냐고의 미국은 현재 끌려다니고 있어요. 내다냐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난폭해지고 있는데 내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미국이 그걸 제어를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어요. 희한한 상황이죠. 엄청난 실패죠. 미국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갈지자 걸음으로 인해서 전세계의 신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리더십에 엄청난 손상을 잊고 있어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예밀한 이슈라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전세계 어디에도 미국의 지도력이 전세계의 리더십이 상처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느냐 실제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여기 밑에 자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니 하마스는 아랍 이슬람 회의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랍 이슬람 국가 회의에 사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임 모습인데 당연히 아랍권은 다 왔고 사우디가 주제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의장 역할을 했고 리아드에서 했죠.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오토르티의 대통령도 와있고 터키도 와있고 당연히 이란은 와있고 이게 보면 인도네시아에 조코이 대통령도 와있어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와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마스가 불만을 표했다고 하는 부분은 하마스는 이 모임에서 훨씬 더 강수가 나오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슬람과 미국에 대해서. 그 강수가 아랍과 이슬람이 할 수 있는 강수가 뭐겠습니까? 기름 팔지 않는다 였어요. 기름 팔지 않는다. 그중에 크게 하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석유를 자급 자족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우유부단하게 해서 웅성웅 모여서 대충 분위기만 잡다 갔느냐.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바지거든요. 왜냐. 지금 전세계의 여론이 이스라엘에 불리하고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란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런 데는 지금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훨씬 뒤에 최악의 상황에서 쓰고 지금은 여론전을 통해서 휴전을 휴전만 시키면 돼요. 휴전만 휴전만 이미 최고의 피해가 났잖아요. 휴전만 시키면 그 협상안을 휴전 이후에 협상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팔레스타인 독립 기구 이야기가 팔레스타인 독립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위한 포석만 을 준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면서 네타나리아 압박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돌아설 가능성까지 비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한묶음으로 즉대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한다. 이것은 절대 좋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제시한 게 뭐냐. 유엔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아까 마크롱도 휴전 이야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많은 나라들이 휴전을 촉구할 겁니다. 유럽의 주요국가들도. 미국이 외톨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론의 비난을 미국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바이든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동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구조적인 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련됐다.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헤즈블라 하고 하마스 하고 후티 반군이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전 세계 뜻을 모아서 해결을 하겠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 평화 협정 평화 컨퍼런 를 열겠다. 거기서 이 해결책을 모의하겠다. 그 주도를 아랍에서 하겠다. 아랍과 이슬람 국가들이. 유엔 이라는 틀 속에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과 미국이 유엔 유엔 을 버렸잖아요. 휴즈난을 미국이 안보리 해서 거부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유엔 유엔 사무총장이 휴즈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유엔 사무총장 나가라고 그랬죠. 사이 말하고 그래서 유엔 을 만든 건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 패권 구도 안에 틀로서 있는 거예요. 한 도구로서 많은 경우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밀려나고 아랍국가와 세계적인 여론이 상임 이사국이 안되면 유엔 총회라도 해서 계속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준비해서 하겠다. 전세계 평화 컨퍼런스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론전에서 계속 밀리면 결국 간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넷다니하우나 넷다니하우 내각의 발언들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사는 행동하고 일치한다. 즉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사고가 아니고 전부 다 전쟁 범죄 위반이다. 이것보다 훨씬 미약한 사안인데 그리고 훨씬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푸틴에 대해서 체포를 명했죠. 그래서 가입국으로 어디 푸틴이 가게 되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넷다니하우는 열 번이 구속이 돼도 체포가 돼도 부족하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냐. 자 그런 부분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사법재판소가 상당히 난처해하고 있거든요. 미국 눈치를 계속 보겠죠. UN에서도 UN총회에서도 그런 결의가 계속 나온다. 안보리는 아니지만 사법재판소가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해준 거예요. 하마스는 불만스럽다 하지만 하마스는 전쟁 당사자니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이 지혜로 처신을 했다. 그리고 이 뒤에 이런 방식을 누가 지지하느냐 인도 중국 러시아가 이걸 지지한다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전부 다 그렇죠. 아랍이슬람 국가 더하기 그들 강대국 더하기 브릭스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투 국가들이 돌아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미국한테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미 갈지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 돌아선다 하더라도 리더십은 추락이에요. 또 하나 대단한 것이 이거는 뭐냐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이젠 그 규범이 이중적 잣대로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다. 지금도 규범은 훌륭하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다. 그게 문제다. 그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잘 드러났다. 이거 그냥 엎친 데 흡신격이죠. 미국 입장에서 이런 논리로 나는 다 거부한다. 나는 외톨이다. 우리끼리 한다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이 주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반도의 앞으로 상황에서도 지금 이기에서 미국이 큰 패배를 당한다. 외교적으로 한반도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국제적인 규범과 어떤 공감 거기에 따른 그게 눈높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해왔거든요. 지금 전혀 아니죠. 그게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려면 너희 지금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오또르티하고 싸우면 안 된다? 되려면 너희가 하나의 독립국가가 돼야지. 그리고 골란공은 반납하고 이런 거 아마 1960 몇 년 그 당시 그 어떤 경계선으로 바탕으로 하자. 자 그럼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오또르티가 어떤 식으로든지 화해를 해야 된다. 그건 너희들 몫이죠. 자기들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죠. 지금 지지고 복더라도 자 그렇다면 해주면 우리 무슬림 국가들이 가자지구를 재건하는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자리를 잡는데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금 예 이게 미국이 엄청나게 큰 실기를 한 겁니다. 이대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미국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손절이에요. 지금 손절 심한 큰 희생을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손절이